여기는 몬스터 호텔 무서운 몬스터들이 살고 있죠 마비스 금방 갈게요 페드로 웬디 뱃속이 출렁출렁하네 탱크 그리고 몬스터 호텔 최초 등장 마비스의 고모 리디아까지 짱이다 영화보다 더 살벌한 TV 시리즈로 돌아온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몬스터 호텔 시리즈야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첫 방송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첫 방송